이번엔 크루드오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크루드오일 제가 동영상으로 자료를 아까 5시쯤에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바닥을 1차 잡은 시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38.63에서 정확히 목표가 제가 말씀드렸죠 약 4택 정도 오버슈팅이 일어났는데요 여기가 지금 제 목표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시간 전에 제가 자료를 올려드렸는데요 이 구간에 매수 들어가서 익절 친 사람들 그리고 이 구간에 익절 쳤으니까 매도로 대응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간이 지금 이 크루드오일이 그래서 급락을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 구간에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38.63에 39.35니까 약 70틱 가까이 되잖아요 70틱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한 몇십만원 되는데 백 몇십만원에 이 구간에 하방으로 배팅한 사람은요 지금 뭐 또 한 70만원 정도는 지금 거저 주워 먹고 있는 겁니다 제 말 한마디가 전부가 돈이다 이 구간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향 분석을 내드립니다 오늘 목표가가 이미 잡혔기 때문에 이 구간을 넘어가지 못하면 하방압력이 강하게 오는 구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지게 쓰세요 가사 가사